이제 오늘 사건의 재구성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건은 .100이어라는 도박 관련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사건 노인정 할머니 역할의 황인찬. 여성 역할이죠. 신영감의 신명규, 박영감의 박형윤 이렇게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본 사건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시게. 이놈 멋진 거야. 너 이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인마. 나도 이놈이 네 놈이 여기 올 줄 알았다. 설날에 자석들은 안 오냐? 온다 이놈아. 선물 파리바리 싸들고 온다고 했는데 진짠지 모르겄다. 아이고 또 자랑질이구먼. 지난 추석도 이 떡국도 못 먹어서 우리 집에 왔으면서 그려. 아휴 시끄러워. 그때는 애들이 해왕 가서 그랬지. 시끄러워. 소리 말고 할껴 안 할껴. 설날 이 떡방앗간도 지나가도 이 참새방앗간. 그냥 갈 수 없지. 판판이요? 그려. 네 놈이 그렇지. 기다렸으니 빨리 판이나 깔아라. 빨리 깔아다 하신 거야. 내가 말이지. 폐가 쩍쩍 달라붙는 이불로다가. 저번에 이거 푹신한 이불로 했다가. 이럴 때는 얇은. 야 이거 군대 모포가 짱인데. 야 이거 만져봐 만져봐. 야 손자 제대하면서 갖고 나왔냐? 오메 합격. 좋았어 좋았어. 오늘 여기서 치면 그냥 청단 홍단 고도리 그냥 한바퀴 돌려보자고. 자 시작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못살아. 이 영감생이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화투짝을 치고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아휴 깜짝이야. 아니 인기적으라고 해야지. 깜짝 놀랐자녀. 찔린 많은 짓을 했으니까 깜짝 놀라야지. 이만 그놈의 화투짝을 벌이기만 해도 갖고 나온지요. 아휴 깜짝 놀라야지. 황냥 왜 그려. 우리 커피 한 잔씩 타주고 그냥 심심해서 근데 같이 치더라고. 맨날 심심하면 그 설날 그 전이나 붙이는가. 아휴 맨날 이렇게 구졸짝만 치고 앉아서 화투짝만 벌일게요. 왜 그려. 우리가 이거 심심해서 소소하게 하는 게 재민디. 이것은 재미가 아니라 이것은 도박인 것이요. 아따. 뭔 소리난가. 이것이 무슨 도박이요. 쩜백이니 쩜백. 맞아. 길 가다 이거 100원짜리 떨어져있어도 누가 줍나. 그냥 가지. 이게 100원짜리 갖고 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심심풀을 치고 있는데. 그것이 뭔 도박이단가. 아따매. 모르는 소리 허덜덜덜만 쇼잉. 지금 영감님들 수입이 월매요. 일도 안 해서 수입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쩜 백으로 3만 원이나 하고 가니까 이건 도박이 맞구먼. 시방 나한테 3만 원도 큰 돈이라고 무시하는겨. 신영감. 어찌 생각혀. 아유 솔찬히 화가 나는구먼. 그럴 수 없지. 한판 해볼게여. 시방 나한테 도전하는겨. 아이고. 박영감 참어. 시방 이 할망구하고 싸워서 못여. 으까매. 이 할망구가 말을 그리하잖아. 그럼 한판 붙여야지. 그려. 붙여붙여. 내가 정읍잡기여. 들어와. 엄마. 머리끄네이자고 쌈박질하는. 그거 아니야? 이거 한판 치자고? 응. 이 한판 승부는 화투 한판 승부가 깔끔하지. 나 이제 나온 여자예요. 느긋이긋이 마치지 말고 날 껴주란께. 얼레. 도박한다고 말하거든 마. 다리에 취나기 치겄네. 설 준비하러 안가. 쳐서 돈 따서 시장 가서 전사 갈련다. 어여 팔까락. 아니지. 이게 몇 개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세계관 충돌이 일어났어요. 연습을 하고 왔었어야 됐는데. 정백이여 고수도업 이야기. 명절 맞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차례 지내는 명절에는 어른들 거의. 무조건. 무조건 치우고 계시죠. 고수도업 치셨죠. 그렇죠. 정말 많이 치셨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형제분들이랑 아버지랑 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막걸리 가져오라고 갖다 드리면 개평 이런 것도 봤고. 그렇죠. 그때는 따서 기분 좋으신 분한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잔 한 잔 받으시죠. 어이 뭐. 요즘에는 많이 보기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어르신이. 명절에 모여서 이렇게 고스톱 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박과 도박이 아닌 것. 오늘 이제 꽁태에도 나왔지만 1.100은 도박인가 아닌가 약간 이런 분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 경계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저희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상생활이에요. 시간적이든 경제활동이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간다고 하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일할 시간에 나가서 하고 있다. 내가 내 생활비가 한 달에 30만 원인데 5만 원을 쓴다. 밥을 먹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정도. 좀 추상적인 기준이 하네요. 저는 옛날에 무슨 영화 제목까지 생각이 안 됐는데. 아무튼 그 경찰한테 그 시골 마을에 범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10원짜리 넣고 미나토 같은 거 치시는데 습격해서 그 자들 신분증도 한 번씩 줘봐요 막 이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방 그러면서 막 경운기 몰고 가시는데 자 자 음주 단속 익었어요. 약간 그런 거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도박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통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판 돈을 3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도박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월 소득이 400만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판 돈 2만 7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한 달 월 수입은 9만 원이에요. 연금 딱 노력연금.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서추석 우리 시골에서 보면 가정 내에서는 어른들 화투 치시고 동네 차원에서는 보면 혹시 인찬 씨는 모를 것 같아. 혹시 윷놀이요? 연락주 사람들이 아닐까. 왜 그 윷놀이를 공기에다가 종지 같은 데다 담아서 큰 거저기 이렇게 던져서. 동네에서요. 그런 거 해요. 동네에서는 모정에서 덕석 깔아놓고 많이 해요. 맞아요. 덕석 깔아놓고. 수수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돈이 오고 간 적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고 갈 수 있는데 명절에 잠깐 노는 거잖아요. 잠깐 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도박이 많이 오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에 술집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고 이틀이고 3년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상생활의 지장. 그게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이 돈을 잃털에도. 우리 자생활 보시면 게임하세요? 게임하죠. 내 전세보증금 빼가지고 게임하면 그게 어떻습니까? 그건 약간 도박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소득이 좀 있으니까 그러는데 사실 저도 사무송 동기들 만나면 가끔 폭화 한 번씩 쳐요. 그런데 치는데 제가 예를 들면 판도 10만 원 갖고 친다고 하면 도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만나서 1시간 정도 도박 따가고 그걸로 밥 먹으러 나가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10만 원 정도면 변호사님 월 수입의 0.000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손내시면 안 돼요. 지금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꽁특한 내용 일단 꽁특한 배경이 됐네요. 팅트체크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이제 뭐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명절이 되다 보니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도박을 할 걸 예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한 번 제가 마련을 해봤는데요. 일단 도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적발되는 거는 벌금형밖에 없어요. 징역형이 없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면 징역형이 나오는데 도박죄가 이렇게 세진 않죠. 그런데 거기서 예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일시오락. 일시오락인 경우 도박은 맞는데 일시오락인 경우에는 처벌 안 받나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이나 장소나 시간을 따져봐요. 도박만 하는 장소에 가서 한 두 판만 해도 도박이죠. 그 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의식주가 유지 안 될 정도의 돈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도 내가 일상생활에 어떤 근로를 하거나 내가 기본적인 잠자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이런 거에 제한될 정도면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사례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이셔서 한 달에 수급금액은 30만, 40만 원 받으시는데 그 돈 중에 10만 원 갖고 도박을 했다.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매일 도박을 한다. 그런 거 이제 도박이 되는 거죠. 아까 기초노력연금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는 정말 조금 받는데 그중에 한 10%여서 도박을 한다. 반대로 우리가 월 수입이 400만, 500만 원 되시는 분이 잠깐 친구들께 모여서 한 30만 원 가지고 하고 싹 끝난 다음에 한 반 돌려주고 나머지 가지고 소고기 사 먹는다. 그런 걸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백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일상생활, 특히 의식주, 경제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을 많이 봐요. 지금 여기 판결을 난 것도 보니까 1시간 20분, 긴 시간도 아니죠. 그때 3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오고 갔는데도 유죄로 판정된 그런 것도 있군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 도박을 하는 거는 애초에 생계가 안 되시는 분들을 국가가 도와줬는데 그걸 쓴다는 거 자체가. 일리가 있네요. 상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논란이 많았던 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돈으로 도박해도 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는 도박에 대해서는 우연성에 기해서 즐기면 괜찮은데 그게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해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걸 막자는 거예요. 종합적인 사업을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차원도 있겠군요. 오늘 꽁트에서 얘기한 황할머니 같은 경우도 어렵게 우리 가정이 사는데 내 남편 할아버지가 그 적은 돈으로 도박을 하니 그게 속상하니까 더 신고도 하고 고소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차원도 한번 보고 싶어요. 변호사님. 설 명절에 가족하고 이렇게 치는 거 가족이나 친지들과 치는 거 그다음에 오랜만에 전주로 내려온 동창들 친구들하고 치는 거 모르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치는 거 이게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다르면서도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도박이라는 거는 우연성에 대해서 어떤 돈 내기를 하는 거고 돈을 따는 거거든요. 오로지 돈 딸 목적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어도 이 명절이 우리가 친척들이 모여서 화투 외칩니까? 재미 짜고 치죠. 그렇죠. 돈 따는 거에만 눈을 불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한다는 거는 돈을 따려고 했다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부분이 다르면서 가족이들에도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의 목소리로 한다고 하면 도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이런 부분은 상황적인 증거들이 많이 고려가 되겠네요. 도박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곳에서 쳤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장소나 아니면 재미 아니면 진짜 도박 이런 경계를 한 번만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성에 대해서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게 도박이에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게 다양한 거고 도박이 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시간적 장소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될 정도의 어떤 행위라고 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이게 딱 명백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풍기문란에 관련된 것들은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가지고 사회적인 패단이 얼만큼 일어난지를 보고 따지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박이라는 거는 내 경제적인 여건이 내 의식주의를 피폐하게 할 정도까지 한다든지 시간적으로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지장이 갈 정도까지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도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예외적으로 그게 이제 잠깐 우리가 밥 내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일시적 오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외 사안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고 또 처벌이 안 되는 게 법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 복권 강원랜드 뭐 이런 데 이미 합법으로 분류가 된 것들 그건 이제 다른 법 규정에 의해서 허용됐기 때문에 그런 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인 문제는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허용돼 있는 경우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박은 우리가 가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내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 영화 엄청 유명했던 영화 있죠. 탓자. 탓자는 우연성이 없어요. 우연성이 없어요. 우연성이 없고 우연성이 없으면 그거는 조작이잖아요. 조작은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죄가 됩니다. 그런 건 뭐 우연 뭐 그런 건 상관없고요. 우리가 보험도 우연성이 없이 일부를 사고 내면서 보험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박도 우연성에 의해서 승패가 나뉘어야 되는데 그 우연성이 없이 조작을 한다고 하면 사기가 되는 거고 돈을 따간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고 돈을 잃은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또 문자로 질문 하나가 왔는데 흥미진진한 질문이어서 도박이라는 게 어쨌든 불법 행위잖아요. 불법 행위죠. 도박으로 생기는 이 빚 이거 혹시 안 갚아도 되는지. 안 갚아도 됩니다. 안 갚아도 돼요. 오 이거 아니 근데 왜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영화 주인공에 몰입이 됐나 봅니다. 도박빚 같은 거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도박으로 빚이 생기면 도박을 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 현실적인 폭력이나 이런 거 행사에서 뺏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포기각서 이런 것도 막 쓰고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아니 요새도 그런 게 있어요. 요새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된 돈은 일단 도박 자체가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주고받는 것 자체도 막아나서 민법에서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돈을 줄 의무가 없다. 그 돈을 도박을 위해서 쓴 자금을 위법적이다. 서로 빌려주고 빌리기 위한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도박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통은 이제 한 번 상습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받고요. 뭐 5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데 만약에 상습인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제 기억은 아마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제가 규정까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습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붙지만 우리가 상습이 아니고 일반적인 도박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전북 특자도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들이 여러 건 있는데요. 우리 전주 남부시장에서 막걸리 드시면서 몇 년 멸칠 동안 치셔가지고 잡혀오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요. 워낙 소액으로 하시기도 했고 이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도 처벌을 강하게 벌금형 받으셨고요. 한 5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판돈이 총 합쳐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되시는데 하루 일하시고 한 3일 치시고 하루 일하시고 한 3일 치시고 하니까 거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원만하게 그만 좀 하지 마다가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겠죠. 이런 경우에 벌금 50만 원 딱 내시고 도박 좀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화투냐 아니냐 이런 카드냐 이런 거 상관없이 윷놀이를 하든 장기를 두시든 돈이 오가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그런 수익 가능성을 벗어나면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우리 야구 경기 같은 걸 보면서 야 누가 기기 것 같아? 나 이쪽 기기면 뭐 만 원 이러고 하잖아요. 그것도 도박이에요. 아 이름도 이제 금액이 크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저도 이제 제가 골프를 시작할 정도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원래 도박이 우연성에 기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스포츠 경기는 사실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골프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게 좀 갈렸었어요. 골프는 실력 차이가 엄청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기 골프를 쳤는데 실력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우연성이 없어서 도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썼는데 아니다. 모든 골프장과 골프장 그 현장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소 이제 우리 핸디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연성에 대해서 하는 거여서 그렇군요. 골프도 도박이 된다. 그랬고요. 실제 또 골프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일부러 져주면서 공직자나 이런 분들한테 내기해서 이뤄주면 뇌물이나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익산 모 골프장에서 충청도 사람들 와서 내기 골프하는데 그 전에 수면제 같은 거 사는 게 맞아요. 전주 MBC에서도 돌아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도박이나 스포츠는 항상 우연성에 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